아니 판사들은 그러니까 지금 10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는데 거의 재임용이 다 되지 않습니까? 한 3년에 한 명 정도씩 떨궈지는데 배틀로얄을 해서라도 하여튼 전체 임용에서 한 20%씩 떨궈내든 무슨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5년 하면 2년씩 그러니까 월급 다 주고 월급 다 주고 일반 직장 좀 다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전혀 몰라. 이게 처음에 있는 판결이 아니고 8.15 집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판사 한 사람이 허가를 내줬는데 니네 99명만 모일까? 그럼 오케이 하고 사인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0명인지 100명인지한테 모인다고 해서 사인해 줬는데 그 집회에 3만 명 5만 명이 모여서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8.15가 아니고 그 전었나 하여튼 8.15부터 8.15였나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판사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방역당국이 신천지의 문제점을 알았어. 신천지한테 가서 명단을 달라고 했어. 그런데 초반에 신천지의 대응은 명단 주면 명단 털려서 이게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신천지가 있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해요. 명단 가져가면 이걸로 뭔 짓을 할지 모르고 그 안에 변호사가 있을지 검사가 있을지 판사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 명단을 딴 데 가서 돌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명단을 안 줬지 제대로. 제대로 안 줘서 빈틈이 생기고 그 빈틈이 생긴 사람 중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그 사람이 알 수 없게 퍼져나가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나서고 여론도 하고 교주님 잡혀가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명단을 토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사이에 며칠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 확진자 한 사람이 하루 돌아다녀도 10명, 20명, 30명을 감염시키는 거 아니에요. 문제의 31번 신천지 교인이셔던 여성분도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녀서 여기저기다 퍼뜨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오늘 뉴스 공장에서 또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졌는데 폐의 세포를 신체 바깥에서 세포를 배양해서 폐와 동일하게끔 작용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성공하신 분이 나와서 자기가 최근 연구한 게 이 폐 세포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몸 안에서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작동을 하는지를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충격적인 게 집어넣은 첫날, 첫날 가장 많은 복제가 일어나서 그냥 폐의 세포가 바이러스 덩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감염력이 최고였다. 그러고 숨을 뿜으면 전부 다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까 폐에 있는 자가 면역 세포들이 발동하면서 싸우더라. 그러면 이 얘기를 대입해보면 초기에 막말로 감염이 딱 돼서 바이러스가 제대로 증식했던 첫날, 둘째 날 이 정도에 가장 많은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닌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지만 그런 결론을 내린다면 이렇게 초기에 신천지가 보름 이상 방해를 해서 퍼져나가는 것은 그냥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비 단계고 본 단계고 이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판사들이 판결문이랑 법만 보면 이건 여기까지는 준비 단계네, 여기부터는 본 단계네, 지들끼리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 사회가 그러냐고요.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건 방역을 지금 중심을 놓고 봐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초철한 신념의 판사인 것처럼 굴지만 결국은 철부지인 겁니다. 철부지. 철부지도 이런 철부지가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의 신천지만 자기 명단을 숨기고 싶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뭔가 감추고 싶은 일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자, 감추고 싶은 대표적인 사람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자, 보여드릴까? 어디 갔어? 접촉자 명단에 없던 이현주 행사사진에 떡하니 고의 누라고요. 이러잖아. 당장. 벌써. 아니, 저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현주 의원님, 코로나에 걸리는 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 행사에 갈 수 있죠. 가서 말하는 것도 본인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다 택배를 하다 뭐라 하다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데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은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고 명단에서 빼버리고 마치 이게 잘못이냐고 굴고 본인이 범죄자인지냐고 굴어서 이게 범죄자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건 처벌을 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선거기간이라고 자가격리 당하기 싫어서 저런 일을 했다면 정말 더 큰 문제고. 그건 파렴치 아니죠. 네. 그리고 저러다가 실제로 본인이 확진자라도 되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일입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 명단을 뺀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원래 판결로 돌아가서 보면 앞으로 저런 비밀스러운 조직들이 오, 무죄야? 오, 무죄요? 그럼 나도 버텨. 이렇게 되는 거죠. 이현주도 당연히 그렇게 나올걸요? 이현주도 변호사예요. 그리고 실상은 어이없이 신천지는 건물의 대금을 누가 사용했냐, 집처럼 썼다, 이런 걸로 유죄를 받은 건데 맞아요. 그것도 잘못한 거지만 사실은 중요하게는 저 명단을 제출 안 한 것으로 처벌을 받았어야지 당연하죠. 나라의 국가 0이 쓰는데 무슨 준비 단계, 본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구분해서 억지로 저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 자, 우리 대변인님. 우리가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꼭 짚어드려야 될 걸 못 짚어드린 것 같아. 이 J.H. 팡님 같은 경우는 무죄? 오늘 처음 들으신 거야.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방역을 방해했다는 감염병법 위반을 우리는 중요하게 봤던 거죠. 그런데 이 감염병법 위반 외에도 횡령인 이런 게 같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초미의 과제 심사였는데 감염병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 무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감염병 위반으로 기소를 할 거면 그것만 갖고 기소를 해야지. 또 그러니까 저게 소위 말하는 별건 수사 아닙니까? 별건 수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임하은이의 편을 들자는 건 아니지만 말하다 보면 좀 이상해졌는데 여하튼 임하은이가 감염병법 위반으로 들어간 거에다가 타자 보니까 너 이 집 네가 살아? 그런데 이거 회사 거야? 그런데 왜 네가 살아? 그럼 배임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것들 유죄를 만들어낸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나마도 집행률은 나왔지만 감염병법 위반인 것을 이번에 확인을 해줘야 경찰이고 검찰이고 앞으로 수사하고 방역당국이 강제적으로 명단을 제출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지금 고발하고 이런 행정조치 취하는 것들이 다 희미실이죠. 당연성이 생기고. 그러니까 저렇게나 구상권 청구할 때도 나 무죄 받았어. 판사님의 별자면 없다는데 이렇게 하고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명단 제출 안에서 이 병이 확산되어 가서 거기에 들어간 국가적 비용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판사들 포인트. 이거를 설명을 또 해드려야지. 무죄가 나온 사유를 들여다봤더니 지금 감염병법 위반 법에 보면 역학조사 등등을 방해해야 되는데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역학조사의 준비 단계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학조사에 방해한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을 냈단 말이야. 판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명단을 주세요 하면 명단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병을 걸렸는지 확인하는 게 본 단계고 그러니까 설문조사님 뭐 이런 걸 통해서 명단을 주세요 하는 거는 준비 단계라고 봐서 위법하지 않다는 건데 아니 본 단계를 하는데 명단이 틀려 있는데 본 단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단계 준비 단계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명단이 제대로 넘어오지 않으면 본 단계를 시행할 수가 없는 거고 실제로 그것이 지연된 거잖아요. 게다가 또 그것도 얘기해야죠. 이 집회가 열린 장소를 다 숨겼잖아. 그러니까요. 집회가 열린 장소를 얘기하지 않는데 신이 내렸어? 어떻게 그 장소를 특정해가지고 가가지고 역학조사를 하고 방역을 갖다 하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실 저도 지금 확진자 밀접 접속자가 되면서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국회에다가 9시 6분 출근 해서 후문으로 들어가서 방에 있었고 점심은 정문으로 나가서 어디 가서 먹었고 해서 그 2주일치 2주일이 아닌가 나흘치 재해 관련 기록들을 빠짐없이 적어냈습니다. 혹시나 저도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게 명단은 준비 단계고 명단을 확인하는 건 본 단계다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는 정말 그럼 준비 단계를 전부 거부해버리면 그 사람은 감염병법으로 처벌을 못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명단을 주기 싫은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은 명단 안 줘도 돼요. 사랑제일교회 대표적이죠. 물론 이제 재심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상태로 판결이 나오면 뭔가 좀 찜찜한. 아까 전에 이현주 씨 같은 경우도 무죄가 되는 거죠. 네. 안 줄 거예요. 아마. 내가 주지 않은 거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게 아니다. 단순 실수다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서 다들 단순 실수라고 그럴 거야. 아니 어떻게 이현주를 빼먹어. 그거 앉아있는 당원한 사람 빼먹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사진까지 떡까지 찍혀있는데. 그렇습니다. 날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가 책임져야 돼요. 김민경 판사님. 김민경 판사님 무슨 신천지세요? 아니면 뭐 세계력교회 뭐. 하필이면 대구분이시네. 대구분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뭐 전 신천지 분이라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의심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법부가 자꾸 이 몰리면 이게 국가적 손해입니다.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는요.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신뢰를 어떻게 해. 지금 이따위로 논리를 세우는데 이런 개논리를 갖다가 내세우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판결하지 마. 이제. 재판 진행만 하고 판결은 그냥 배시모니하게 하자. 어떻게 이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문제 삼아서 이게 감염병도 위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스물 몇 살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30년 20년 동안 본인들 커뮤니티 안에서 판사들끼리 판사들 안에 소모임이 많은 거 아세요? 기타 동호회, 산악회, 테니스회 등등 많은데 왜 많냐 하면 판사들은 바깥 사람들이랑 잘 안 어울려요. 맞아요. 그리고 판사들끼리만 놀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30년 판사 생활하면서 보는 게 판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무슨 걱정을 하는지 이번 달 월급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중소상공인들의 고민을 알 리도 없고 그럼요. 나 내일 잘리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우리 김 부장님의 애환도 알 수가 없고 그냥 저렇게 되니까 여기까지는 명단이 오는 과정은 준비 과정으로 봐야겠어. 나는 판사하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충격적인 게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 의도가 없다면 그나마 가르치면 되겠다.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겠다 이러는데 이게 만약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있다면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이 사법부의 판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방역체계를 흔들려고 저런 짓을 하나라는 누가 의심하라는 방송을 하면 그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지금? 아니, 나는 의심이 돼. 저는 의심이 돼요. 김미경 판사님께서 왜 이런 판결을 내리는지 의심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솔직히 제가 돈만 있으면 김미경 판사님의 주변을 쾌 묻고 다니고 싶어. 어떤 교회 다니고 누구랑 만나고 그래갖고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판결에 영향을 끼쳤는지 솔직히 판사는 다른 주변에서부터 판결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고 오로지 그것만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독재정권 시절에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런 판결들이 어떻게 나왔어? 아니, 재판을 거래하는 판사들의 행태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는데 이탄이 판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법농단 사태까지 겪은 우리는 이 판결에 대해서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러니까 판사를 믿는다 이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제도로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헌법 개정사항이긴 하지만 배심원제 도입 등 국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재판과 똑같이 같이 분석을 해야 될 재판이 또 열렸잖아요. SK케미클과 애경 무죄됐어요. 이게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성분이 실제로 폐에 직접 흡입을 했을 때 폐가 석회화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환경부에서 보고서까지 냈어. 이 사건 조사하면서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재판부가 인정한 실험 결과는 2011년에 실험 결과입니다. 그 실험에서는 연관성이 없다고 나왔어요. 실험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미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이 성분에 대해서 독성물질로 판단을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는데 2016년에 환경부가 국가에서 환경부가 실험을 해서 이것이 독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2016년 거는 놔두고 2011년에 실험 결과만 가지고 그냥 저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논리가 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귀 쫑고 쐬고 들으세요. 재판부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장 이런 경영자잖아요. 경영자들이 경영 판단을 할 때 자료를 그때 당시는 2016년 자료가 없었으니 2011년 자료만 보고 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따위 논리야. 이따위 논리라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그 논리대로 하면 지금 이 앞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고 있는 이 피해자들은 저 가습기 성분 때문에 폐가 저렇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닐까 아니라 그 일지 아닐지 모른다. 정확히 말해. 일지 아닐지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피해자들이 그걸 밝혀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 본인은 SK케미컬에서 나온 제품을 썼다가 가습기로 폐를 다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그게 현실에 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2011년에 실험 결과가 있으니까 딱히 제가 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 거일 수도 있지 않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줘야 되니까 당신은 무죄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아 참 그러니까 이게 세상 물정 모르는 판사들의 재판이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정말 이거는 어떻게 상식 우리 같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냐면 2011년 당시에 당신이 이런 보고서밖에 보지 못했다고 해도 당신은 상품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충분한 특히나 이런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충분한 검증 과정을 더 갖췄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갖추지 않고 단지 보고서 하나로 도망가려고 하는 작태는 무책임한 작태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 가습기 살균제가 전 세계에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희한하게 만들어서 팔다가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기 지금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기업들의 논리 뭐 이런 것들 정부의 대응 이런 것들이 둔해지면서 지금 피해자의 규모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고 가습기 잠깐 쓰자 그만 쓰신 분들은 내가 왜 지금 숨이 가쁜지도 모른 척에 살고 있는 거예요. 판사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음을 한번 이해나 했으면 모르겠는데 저도 제가 가습기 살균제를 일부러 사다가 줬었어요. 줬었다고. 그런데 천만다행인 게 우리 집 가습기가 가열형 가습기였던 거죠. 천만다행인 게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를 갖고 왔는데 가열형 가습기에서는 쓰지 못한다는 거야. 못 쓴다는 거야. 물 문제를 쪼개는 경우에만 되죠. 어. 그래서 안 쓴 거야. 그런데 그때 우리 저 딸들이 두 살 그러니까 세 살 한 살이었어요. 그 딸들을 보살피겠다고 그걸 집어넣었으면 만에 하나라도 진짜. 똑같이 되는 거죠. 아 이제 피눈물을 쏟는 거죠. 피눈물을.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라고 하는 성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했던 부모들의 마음은 우리 애들을 정말 촉촉한 습도에서 잘 키우고 싶은데 우리 아내가 기관지가 좀 약하니까 가습기를 드려나서 좀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닦고 자기 손으로 집어넣고 이걸 집어넣으면 더욱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자식과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었다가 자기 손으로 애를 죽였다고. 그걸 사장들은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대광고를 하고 그리고 팔아먹었다고. 이걸 우리 사법부가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그럼 CEO들은 이제부터는 위험 관련된 보고는 안 받으면 그만이죠. 안 받으면 그만이야. 나 못 받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빠져나가도록 법리를 구성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사법부가 이렇게 하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재용 재판을 통해서 정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법부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 저는 국민들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